식단을 보면 라이프스타일이 보이고 라이프스타일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셀프가 아닌 헬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투빡의 피지컬 관장님 건강한 몸과 멘탈을 케어해주는 토요일 운동 요정들입니다 바쁘치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운동 전도사 홍셀러 홍석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건강한 토요일입니다 칼같은 충고와 따뜻한 조음까지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빡빡이 아저씨야 너튜버 김계란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인사는 제가 해도 무방하겠네요 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너무 저한테 잘맞는 인사인데 빡빡이 아저씨야 이게 오리지널 자 큐 빡빡이 아저씨야 와 근데 이제는 약간 참 사람이 이미지라는 게 두 분이 딱 앉아계시면 네 자연스럽죠 이제 어울리고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너무나 건강한 그런 아이고야 제가 지인들한테 제가 운동하고 나니까 이제 김계란씨하고 운동을 했잖아요 영양제를 뭘 먹어야 되는지 추천해달라 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세트 구성을 해달라고 계란씨한테 제가 물어보려고요 그래 오늘은 좀 운동하면 뭐를 좀 챙겨 먹어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맞아 사람마다 달라요 또 약사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죠 네 그래서 검진을 먼저 받아보고 관련해서 이제 어떤 거를 조금 먹으면 좋을지를 여쭤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챙겨들 드시는 게 종합비타민, 오메가3, 그 다음에 유산균 프로폴리스 네 프로폴리스도 선택이죠 그죠? 그치 맞아 맞아 그래서 요즘 근데 아무튼 이 세 개가 거의 보통 계속 꾸준히 드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유행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뭐가 좋다잖아 맞아 맞아 우리 최하정 누나나 저나 50이 넘은 분들은 루테인 많이 먹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 눈 나는 그거 먹어야 되는데 아 나빠진 게 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람들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잖아 뭐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안 먹고 있습니다 나빠졌어요? 아 그럼요 노안이 뭐 아 노안이 노안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별 발광을 해도 노안은 안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요즘은 그렇게 노안의 나이가 땡겨진다잖아요 어 그래요? 너무나 컴퓨터 화면 많이 보고 뭐 핸드폰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몸을 움직여야 돼요 맞아요 우리 계란님처럼 열심히 운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진짜 그 자업생활 하시는 분들 한 1시간에 그래도 한 10분 정도로 계속 일어나서 몸 돌려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구나 저도 꼬박 2시간은 앉아있잖아요 맞아 그렇죠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바깥에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뛰어나가고 다시 이제 노래 끝나면 뛰어들어오고 이런 것도 운동에 도움이 되겠죠? 물론이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 나는 속도를 뛰거나 막 느리게 걷거나 이런 걸 좀 교차로 하거든요 근데 채식으로 식단하는 거 제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방송 시작 전에 네 두 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역시 아름다움의 비결은 노력입니다 하여튼 첫날인데 근데 옆에서 이제 와플 크로하우상이랑 이제 또 찹쌀떡을 또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슬슬 봄이 오잖아 운동의 계절이죠 이제 시작이죠 그럼 이제 코트도 벗고 하니까 그럼요 좀 식단은 클린하게 가지면 몸이 좋으니까 그렇죠? 뭐 그죠 근데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다 그냥 골고루 너무 또 전화트름으로 먹는 것도 안 좋고 진짜 진짜 명심 네 그래요 자 6083님이 근데요 이거 운동 코너 맞죠? 지난 방송에서 홍석천 씨가 하도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는 바람에 라디오를 듣다가 아이스크림을 시켰다고요 그 31가지 맛이 있는 그 아이스크림이요 저는 민초답게 민트 초코 마시켰어요 어머 어머 우리 그 챕패터 청취자 여러분들 애칭이 민초예요 우리 민초 여러분 막 이래요 왜 그랬지? 우리 민초단 여러분 왜 그랬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저 궁금합니다 전 민초에 난 생각했어요 그래 바닥붙에서 이렇게 막 자생하고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원래 민초라는 단어의 뜻이 백성 백성들의 잡초에 비유한 거잖아요 강한 정신력과 생명력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우연히 얘기하다가 이제 민초를 아냐고 이래서 그때 이제 마침 꽁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민초를 근데 갑자기 육주관씨가 최아정씨 민초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도 민트 초콜릿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못 알아들으셨다고 하니까 나는 그 귀난 그 우리 백성들 몰랐지 몰랐지 예 막 이래가지고 놀림거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최파트 애청자 여러분들을 이제 민초로 민초단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건 뭐 별개의 이야기인데 민트 초코 좋아하십니까 혹시? 저는 별로예요 어 저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저 민트 초코 좋아합니다 저도 너무 좋아해요 진짜 맛있잖아요 왜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하시지? 상쾌하고 저는 치약도 민트는 안하고 껌도 민트는 안하고 왜요? 약간 화한 거 별로예요 아니 근데 다들 진짜 민트 초코 하면 또 치약을 많이 떠오르시는데 굉장히 오해입니다 진짜 왜요? 맛있는데 맛있어요? 네 맛있는 도전해보죠 예예예 저는 뉴욕치즈의 국제 아 뉴욕치즈케이크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아이스크림 뭐 이제 칼로리 높지만 높죠 크림치즈케이크는 더 높지 않습니까? 더 높죠 민초보다 높죠 높죠 이왕 먹는 거 맞아 맞아 이왕 먹는 거 내가 주말하는 걸 먹어야지 이 주말에 오마이갓 오마이갓 근데 지금 이제 맞아요 우리 김계란 씨가 오마이갓 오마이갓 했는데 늘 그 살찐는 사람들이 이왕 먹는 거 이왕 먹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왕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왕 운동하는 거 좀 잘 하셔도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너 계란님 너 먹는 거 내가 지켜보겠어요 아니지 우리 계란 씨는 뭘 먹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요즘 식단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평소에 그냥 싫어하는 것들만 조금 제끼고 최대한 다 먹는데 살이 한 4, 5kg 정도가 감량이 됐어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활동량이 엄청 늘었어요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침에 2시간 하고 오후에 또 이제 다른 분들 운동 잠시 봐드리고 또 저녁에 또 운동을 한두 시간 또 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량이 활동량이 확실히 많아지니까 그래요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평생 하루 5시간 운동을 한 적 없었잖아요 근데 웃긴 하시는 늘 5시간씩 운동을 한다니 뭐 아니요 또 늘 하진 않는데 늘 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생 한 번도 못 느껴본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 5시간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한 달에 10일 이상은 하시잖아요 평생을 오늘 또 속지할 게 또 이제 약간 일탈을 또 했습니다 오기 전에 이제 떡볶이를 먹었어요 뭐야 그런 식의 또 순대 내장 그 저도 내장 있는 것도 좋아하고 아우 근데 진짜 짜증난다 이미지 지켜야지 참식회 하나 뜯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일탈이라고 해서 무슨 뭐 설탕을 부어 먹은 것도 아니고 지금 떡볶이에 그 정도 순대하고 뭐 내장 오소리감투 뭐 이런 거 오소리감투 그런 거 그런 거 드시고서 뭘 또 고백을 하시고 고백 속죄라는 점을 해요 그거는 아니 근데 김연아님 뭐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떡볶이나 이런 거 주말에 조금 즐길 수 있는 일상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막 죄책감을 느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떡볶이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또 그 로제 떡볶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 친구 굉장히 깡패입니다 조폭이에요 칼로리 조폭이에요 그냥 떡볶이 먹으면 되지 굳이 로제를 시켜가지고 또 굳이 칼로리를 올린 다음에 또 그러니까 굳이 굳이 하는데 또 이제 아까 우리 홍석천 씨 이론에 의하면 이왕 먹는 거 이왕 먹는 거 이제 먹고 나서 운동도 또 하고 그렇지 운동해야지 맞아요 그러네요 참 자 우리 8496님이 8496님이요 네 와우 계란형을 공중파 라디오에서 보다니 반가반가 계란형 나오는 걸 보니까 철파 다 트렌디하네요 아 그렇죠 우리 민처 여러분 네 잘 아시잖아요 9166님이 저는 키 168의 몸무게 50kg 남들이 보면 마른 몸인데요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저 진짜 마른 몸이 컴플렉스거든요 살도 잘 안 찌고 완전 초딩 몸매에요 저도 좀 살쪄서 볼륨감이 생기고 싶은데 살찌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여자분이신 것보다 아니 근데 뭐 이제 일단 이제 저처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김계란 씨가 얘기를 해 주실 텐데 제 생각에 168의 50의 완전히 초딩 몸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살을 더 찌우기보다는 운동을 해서 그 부분 부분 근육을 좀 발달시켜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김계란씨 일단 초등학교가 키가 168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볼륨이 없다는 얘기지 네 볼륨이 일단은 일단은 기록을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왜냐하면 또 이제 살 안 찌시는 분들 또 보면 자기는 엄청 많이 먹는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안 먹는 거야 안 먹어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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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그걸 진짜 많이 먹었다 평소보다 했는데 그냥 진짜 수육국밥에 그냥 밥 한 그릇 말아먹은 정도인데 그런 것처럼 본인이 스스로 공책에 기입을 해보시고 전체 총 칼로리를 한번 환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진짜 막 3000칼로리 이상을 하루에 섭취를 하고 있는데도 뭔가 체중이 계속 빠지는 느낌이 좀 난다고 하면 일단 병원에 가서 어느 정도 조금 상태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운동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칼로리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면 일단 바리 체크가 중요하구나 네 분명 좋은 또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저는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안 쪄 이러시는 분은 이제 진짜 김계란씨 말대로 알고 보면 뭐 강냉이에 뭐 달걀 두 개 그리고 배불러 북엇국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또 살찐 사람들 보면 난 먹지가 않는데 살이 쪄 이런 사람들 보면 맞이 먹었고 지분 지분 라떼 지분 지분 아까 파이 반 조각에 뭐 대부분 입이 짧으시더라고요 부대찌개 막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자 어떤 코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주일간 뭘 먹었는지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연자분에게 딱 맞는 식단과 맞춤형 운동법까지 추천해 드릴게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디테일한 식단과 운동량을 솔직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나이와 직업 그리고 키와 몸무게 등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는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어플을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또 최하장의 파워타임 홈페이지에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아요 사연에 당첨된 분들에게는 백화장 상품권 10만원 드립니다 자 그러면 트와이스의 치어럽 들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 들어가기 전에 이하나 삼하나님이 뭐 질문해 주셨어요 다이어트 음식 그중 닭가슴살은요 정말 맛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닭가슴살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왠지 석천용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석천용님 닭가슴살 맛있게 먹는 요리 비법 알려주세요 자 그럼 그 전에 우리 김계란 씨는 닭가슴살 정말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전문이지 아까부터 닭냄새 나잖아요 베타 테스터 수준이었죠 신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맛을 볼 정도로 굉장히 닭가슴살을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사실 잘 안 먹어요 요즘은 다양한 돼지나 소쪽으로도 기름 없는 부분으로 그러면 닭가슴살을 맛있게 어떤 방법으로 드셨어요? 일단 저는 대부분 닭가슴살을 먹어서 요즘 막 여러가지 제품이 많죠 너무 많아요 마늘간장부터 시작해서 양념 그다음에 그 이제 뿌 그 알잖아요 이거 말하자면 뿌링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있는데 저는 근데 이렇게 먹어요 사실 요리에는 크게 일가견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라면 포트기에 닭가슴살 삶은 다음에 그냥 소금이나 후추 같이 소금 간으로 후추 간으로 딱 먹을 때가 약간 백숙 먹고 제일 좋죠 오히려 백숙 느낌은 괜찮네요 대파 살짝 사사사사사사사 대파 살짝 넣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냥 사악 국물은 안 드시고 국물 왜 먹죠? 아니 백숙 느낌이나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 거죠? 안 먹죠? 안 먹죠? 그럼 우리 홍 셰프님 이거는 뭐 삶아서 스리라차 소스에다 살짝 찍어서 드시면 사실 매콤한 거를 같이 드시면 약간 맛이 없다 느낄 겨를이 없이 쏙쏙 들어갑니다 그러나 냉장고를 잘 보세요 냉장고를 보면 그 캔으로 병에 페스토 소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페스토 소스는 보면 되게 건강한 재료들로 올리브오일에 해가지고 마늘하고 바질이나 뭐 이런 거 바질 넣어야 되는데 바질이 없으면 시금치로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너트 넣어가지고 만드는 소스니까 그런 거 살짝 이렇게 발라가지고 드시면 맛있고 건강함을 두 가지를 다 챙길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제품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맛 그럼 그런 맛을 먹어도 괜찮나요? 그 다이어트할 때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훨씬 낫겠죠 그래도 막 닭 비린내 나서 못 먹는 것보다는 뭐 그런 소스 뿌려진 그리고 그것도 아무래도 닭가슴살이니까 그렇게 칼로리를 높게 양념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이어트 음식 자체가 먹는데 괴로우면 그게 가장 문제예요 왜냐하면 괴로우면 그만큼 반작용이 심하거든요 심리적으로 다른 게 생각나고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면서 자기가 불행해지고 왜냐하면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로 내 몸을 가꾸고 즐거워지자고 하는 건데 근데 먹을 때마다 진짜 막 사약 먹듯이 먹어버리면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금 느리게 조금 뭔가 조금 헤비하더라도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맛있는 걸 먹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운동할 때 닭가슴살이 하도 질려서 어떻게 먹었냐면 얘를 조금 잘게 썰어가지고요 물에다 한번 끓여서 미리 익히고 그거를 팬에다가 부어 부으면 이 구운 맛이 있어서 달라져요 소금 후추 살짝 해가지고 맛있더라니 소금 후추가 진짜 맛있었잖아요 최고지 얼마 후추가 얼마 소금 이것 때문에 전쟁 났잖아 옛날에 자 엑소의 파워 특후요 잠시 후 4부에서도 홍석찬 씨 너튜버 김계란 씨와 함께하는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인도가 그래서 영국한테 지배당한 거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치킨 한 마리 스커트 500개 삼겹살에 소주 더피 300개 운동과 식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투박의 피지컬 관장님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이 됐습니다 김형근 씨 지난번에 사연 소개되었던 김형근입니다 이름에 근육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군요 지금 등과 삼두 운동을 하며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석촌 형님과 계란 형님의 말씀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운동할게요 너무 좋다 오운환 하셨나봐요 이분 오운환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오늘 운동 오전 운동 오전 운동 완성 오운 오운환 오전 운동 완성 오늘 운동 완료 아닌가? 그건가? 오운환이 오늘 운동 완료죠? 아니 뭐 두 개 다 맞겠죠 선생님 어디 되들어? 아니 아니 아니요 계란 오운환이 근데 더 오늘 운동 완성이 더 마음에 든다 그렇겠네요 오운환 아이고 오전이고 오우고 했으면 좋겠네요 자 0077님이 근데 이제 주말에 뭐하니 이인권 아나운서는 사라진 건가요? 사라진 건가요? 주말에 일 끝나고 퇴근길에 재밌게 들었는데 안타깝니다 원래 아나운서 분들의 일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임팩트가 없으면 바로 임기는 거죠 제가 꽤 차고 있네요 또 그 자리를 홍석천 씨 의견은 저희 최파탁 의견과 다르담을 말씀드리고요 비난이 있다면 저쪽으로 몰아주십시오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는 여러 가지로 재능이나 미모로 저희가 도저히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로 토요일보다 더 완벽한 요일의 꽃 프라이데이 금요일로 옮겨서 재능을 뽐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들려봐주세요 사실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 너무 잘하잖아요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서 올림픽 중계를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뭔가 화제성이 굉장히 터질 줄 알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영상에 핫한 영상은 1도 없더라고 이인권 뭐 한 거야 우리 홍석천 씨하고 저희는 별개라는 거 알려주십니까 이인권이 나 없으면 안 돼 저도 관계가 없다라는 점 우리 김계란 씨도 홍석천 씨랑은 금을 그었고요 이인권 아나운서는 금요일에 불금에 뭐하니라는 코너로 옮겨서 너튜브 이승국 씨와 함께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천재 이승국 님이요? 네론에서 천재 이승국입니다 옛날에 성태보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승국 씨 그 코너 3월이면 개편대 내가 없잖아 선생님 걔네들 둘이 붙어서 뭐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서둘러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5년째 여기 지키고 있는 거야 네 허다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올해 서른아홉 매년이면 마흔인 여자입니다 마흔 살이면 몸에 커다란 변화가 올 수 있는 시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올해 1월부터 제 인생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이어트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가 저의 신조라 운동은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만보 걷기를 해봤고요 약간의 식단 관리도 했습니다 자세한 식단은 이제 뭐 밥은 현미밥 반찬은 40대에는 오메가3 섭취가 필수라고 하여 참치 통조림을 먹고요 이제 철분 섭취를 위해 점심이나 저녁에 오리 훈제구이도 자주 먹었습니다 아 가끔 채소 섭취를 위해 루꼴라가 잔뜩 올라간 피자를 먹기도 했어요 또 이제 제 인생 가장 큰 문제였던 믹스커피 이걸 하루에 5봉은 마셨는데 2봉으로 줄였고요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습관을 한 달간 지켰는데 몸무게도 그대로이고 오히려 머리가 아프거나 뱅글뱅글 도는 날이 있어서 체력이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도와주세요 특박관장님들이라고 또 네 허다을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와 근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뭐 평소에 운동 안 하시고 식단 관리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시작해 보시라고 뭐 걷기 운동 음식을 줄이는 것부터 이런 이론으로 보면 이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한 양을 또 측정을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점심이나 저녁에 오리 훈제구이를 드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리 훈제구이를 이제 어떤 거랑 먹었냈지 뭐 된장찌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치찌개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조금 전체적인 그런 칼로리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게 일단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아프거나 뱅글뱅글 도는 날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몸에서 혹시나 뭐 특정한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져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이상 증후가 아닐까 해서 일단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은 한번 또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같이 이제 50 넘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머리가 좀 핑글핑글 돌고 뭐 이런다 이러면 당 떨어진다 이거거든요 혈당이 떨어졌다 이럴 때 사탕 하나 입에 넣으면 끝납니다 아니죠 아니죠 근데 허다을님은 지금 믹스커피를 5봉에서 2봉으로 줄였거든요 당 떨어진다 그래? 하루에 2봉인데? 당은 충분하다 5봉을 먹다가 2봉으로 떨어지니까 이거 당 떨어진다 너무 줄였다 너무 줄였다? 3봉으로? 몸이 바로 즉흥 반응을 하거든요 김연아씨 일단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또 얼마나 많이 마시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위산분디가 위산이 좀 너무 묽어졌다든지 그래서 소화가 또 안 돼서 또 이럴 수도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김계란씨하고 같이 운동을 했을 때도 처음에 안 빠져서 체중이 안 빠져서 어떻게 된 거야 이랬는데 근육이 커지고 이제 지방은 좀 빠지고 이래서 몸무게 변화는 그렇게 많이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디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눈바디 눈바디를 꼭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싹 빠져요 몸무게는 지금 그대로지만 예를 들어서 밥을 아니 바질 입었는데 좀 헐거워졌다든지 그런 느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믹스커피를 줄이고 또 영양소를 줄 골고루 참치 통조림을 드시고 근데 다만 이제 놀라웠던 건 되게 창의적이다 했던 건 채소 섭취 위해서 루꼴라 피자 한 판을 드셨다는 거 그러니까 루꼴라만 먹으면 되는데 저는 여기 이제 가끔 sometime sometime을 적어주셔가지고 가끔 치팅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얼마나 가끔 드셨는지 좀 중요하죠 3일에 한번 드셔놓고 가끔 이러고 하시면 또 이제 약간 속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원래 김계란 씨는 너무 전문가시니까 이런 허점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저희는 또 같은 입장이니까 착착 보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드셨는데도 몸무게가 그대로라는 건 조금 그린라이트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 1kg는 안 쪘어 그런 면에서 꾸준히 하면 이제 참치 통조림 이런 거 조금 줄이고 그렇죠? 참치 통조림을 기름 다 빼고 루꼴라 치즈 루꼴라 피자 대신 이제 아체를 좀 더 드시고 이러면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피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먹고 싶을 때 못 참죠 근데 내가 두 조각 세 조각을 먹었다 그러면 한 조각 그 위에 루꼴라를 듬뿍 그러네 이렇게 드시면 조금씩 조금씩 빠져요 네 그리고 커피 믹스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줄이셔야 됩니다 커피 믹스도 커피 믹스도 끝에 설탕을 조금 더 꽉 잡아 조금 빠지고 꽉 잡아 그렇죠 그렇지 꽉 잡으면 둘러오잖아 손으로 네 그렇게 좀 먹으면 근데 그게 커피 잡히면 어떡해 원래 끝으로 이렇게 되게 돼있어 그랬어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 그 점검 내가 얼마나 진짜 먹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고 그러네 그 다음에 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하면 오케이 병원 가서 체크 바디 체크 그치 그치 병원에서 건강하대 오케이 그럼 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천천히 양을 더 줄이기보다는 운동량을 조금 더 늘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운동량을 늘리고 네 운동 얘기는 문자도 없었거든요 아 있었어요 만복업기 네 만복업기 있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지 여러분 쏘리 네 만복업기 허다울림 쏘리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머신에서 빠르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등줄기에 땀 착 나고 요 저 제 대머리에 이렇게 그 뭐야 땀이 성성할 때까지가 딱 좋아 그리고 또 다울림 김기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리 훈제구이만 드셨을까 같이 나오는 반찬 반찬과 그다음에 또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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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볶음 볶음 분명히 먹었을 거야 된장찌개 이런 건 안 드셨나 뭐 이렇게 또 척을 해보고 먹었겠죠 근데 일단 그 스타트는 되게 좋았다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잘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1만보를 거리와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약 2시간 정도 걷는 거리라고 하거든요 저는 다울림 진짜 이렇게 한 달 동안 잘 병행을 하시고 뭔가를 변화에 시도를 했는데 그걸 성공하신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진짜 칭찬 맞아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옹석찬 씨가 또 빼보셨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하는데도 전혀 몸무게가 그대로일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의연하게 잘 넘기면 어느 순간 또 떨어져 있는 거죠 부종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40이 됐던 것과 30대는 너무 달라서 달라요 맞아요 배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50 넘어서 빼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셨죠 아니 근데 40대가 되면 또 오히려 회복력이 조금씩 이제 떨어져가고 있는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죠 아 무리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죠 근데 50 넘어서는 한 나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시켰니 아니 석촌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부드럽게 시켰습니다 부드럽게 한 거예요? 네 부드럽게 시켰습니다 저게 사실 뭐 윽박지는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또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요거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가요? 세븐의 아 그거? 열정 듣고 올게요 와우 와 근데 확실히 이런 방송을 듣기만 해도 왜 건강해지는 것 같고 왜 뭔가 이렇게 의지를 왜 불태우고 이렇게 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 더 볼게요 정용경 씨가 아이를 낳고 살이 엄청 찌기도 했는데 문제는 수술로 아이를 낳으면서 뱃살이 엄청 늘어났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뱃살이 찐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네요 그래서 요즘 시기 조절을 하면서 제자리 뛰기, 실내 자전거 조금, 스텝박스로 만보 채우기, 스트레칭을 틈틈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엔 등구르기도, 옷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등으로 막 이렇게 굴르는 거야 저같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추천할 운동도 있으실까요? 저는 바로 당장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레크레이셔 놀이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놀이와 훈련은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은 자기가 목표한 어떤 퍼포먼스를 이루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접근을 하는 거고 이제 영경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뭔가 내가 어떤 몇 킬로를 들어야겠어 하는 목표보다는 다이어트 목적이니까 저는 다이어트에 대한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최대한 재미있는 스포츠를 찾아서 좀 즐기면 좋거든요 수영, 자기도 먼저 수영 수영, 배드민턴 정도 추천드립니다 유산소가 굉장히 좋군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나가기가 좀 그러다고 하면 지금도 근데 운동량이 나쁘지 않은데? 지금 괜찮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러면 다양한 관절을 쓰는 스커트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또 홈트레이닝 루틴 같은 것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너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인 거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리하지 않고 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를 시간을 갖고 운동하시고 나서 초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저도 아이 낳고 나서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 올 수 있으니까 운동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요 아, 오늘도 사실 주말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조금 이렇게 풀어지고 싶은데 또 이 방송을 들으면 아, 또 결심을 하게 되고 예, 좀 다이어트 결심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제 귀찮음은 질병입니다 이제 진짜 계속해서 귀찮다가 미루다 미루다 하면 또 내년, 또 내후년 되거든요 진짜 마음 먹은 김에 한번 확실하게 한번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 초에 신년 계획 이랬잖아요 이제 봄이 왔잖아요 자, 봄맞이 마음가짐 그치, 그치 교전의 첫 시작이 언제죠?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봄입니다 이제 딱 새 출발할 시기거든요 내 몸에 봄을 느끼게 하자 맞아, 맞아 이제 옷도 가벼워지는데 지금 딱 하면 이제 딱 여름에 딱 그냥 와 이야, 아따마 올 여름은 어떻게 방콕 수영장 가능할까요? 너무 가능합니다 풀빌라 무조건 가능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끝곡으로 라붐의 아로아로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건강한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